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 난장판 이 팀이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원래는 이 팀이 메인팀이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조금만 유명한 사람 와도 이 팀이 뒤로 밀립니다 농담이죠! 이렇게 반발이 심합니까? 하여튼 인기 떨어지면 예민해집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해병의 딸! 이현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해병의 딸 이현주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해병 출신이었더만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하셨던 건가 봐요 그럼요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해병 장교 출신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버님도 해병이고 동생도 해병이에요 진짜요? 저는 다 온 가족이 남자 우리 가정의 남자는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본인은? 저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이에요 네 일사단 근무해서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력은 진짜 화려해요 어디 내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해병 이슈가 많죠? 해병대 지반이 다 해병대입니다 그렇죠 자 언론 이슈? 언론 이슈 많죠? 언론학 박사입니다 언론학자입니다 네 미국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숙대 관련해서 논문검죠 논문검죠 그렇죠 교수입니다 교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청금 관련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청금 관련해서 종교인입니다 이력 화려하죠 이력 화려합니다 이력은 화려한데 논평은 왜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밥 짓는 얘기가 엄청 하잖아요 할 소리나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 쌀로 밥을 지으니까요 맞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 고프니까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요즘 골프의 맛이 들어가지고요 이 장마철의 산막사일로 골프 여행을 떠나는 분입니다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웬만한 타이거 우즈보다도 골프를 더 열심히 쳐요 폭우 때문에 거의 못 쳤어요 아 치지는 못했군요 네 거의 못 쳤습니다 산박사일 가면 가족이 같이 가는데 네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산박사일 외박은 유효했던 겁니까? 외박을 했겠죠 최악이래요 네 했겠죠 신혼인데 아내는 같이 안 갔어요? 골프는 안 치면 그럼 외박은 취소가 돼야죠 집에 와야죠 제 와이프는 이제 골프 태어나서 공을 갖고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골프를 지금 배워봐야 10년 20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알겠는데 골프가 캔슬되면 집에 들어와야죠 웃지 마시고 아니 근데 산박사일 오늘까지 비가 왔잖아요 근데 항상 내일은 그칠 거라 기대하고 일기예보가 있잖아 아니 예보가 예보가 안 맞아요 제주도는 예보가 안 맞아요 아 진짜 뭐하는 거예요 아 결혼 진짜 잘하셨네 한쪽에서는 사실상 망한 거죠 불외를 없으시고요 사모님이 대신에 제가 오늘도 이제 골프를 갔다 하고 지금 제 골프 멤버들하고 제 와이프하고 지금 같이 놀고 있어요 그걸로 제가 이제 만회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로 만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삶의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기인입니다 기인이니까 기인이십니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술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죠 각방을 쓰다도 금술은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분 금술이 요즘 안 좋습니다 아 좋아 아이 팩트로 가요 오늘 내일 합니다 오윤혜 신엄마보대 대표님 위로의 박수를 맞이합니다 오늘 내일 자 이건 사실입니다 결혼생활 10년 하면 다 옵니다 이거 어떻게 다 극복하느냐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사는데 우리가 못 살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금술이 좋아하는 시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극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안숙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 싫어요 부부 상담 거부합니다 자 사실 뭐 웃고 떠들어봤습니다만 사안을 들어가면 심각하죠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사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지금 의정 갈등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 그런데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천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부부를 구속까지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구속하고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시기가 공교롭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들 하지 마라 국민 권익위로부터 의뢰받아서 수사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는 또 이럴 때는 수사 의뢰를 또 열심히 하네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을 테니까 이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회사하고 의사들 특히 개인병원 원장의 리베이트 관계는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고질병이라보다는 이게 원래 불법인 상태를 그냥 관행으로 놔두는 게 몇십 년은 그냥 쭉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개인병원의 그 수익 구조도 그러니까 리베이트에서 또 다른 부담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자체로 개인병원 수익을 우주해 왔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불법으로 금지된 지가 한 5년 6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이른바 좀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여 그래서 많이 없으렸죠 많이 없으렸지만은 워낙 몇십 년 있었던 문제니까 누가 한번 뒤지려고 마음먹으면 저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점을 잡고 치는 거죠 그게 가장 나쁜 거 아닙니까 가장 나쁜 거죠 그게 자체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하니까 이 시점을 노려서 이걸 한 거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저는 좀 우리 소비자들도 병원 소비자도 알아야 될게요 리베이트라는 단어보니까 엄청난 불법 내문이 뭔가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약회사가 ABC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ABC가 제품은 비슷해 그런데 C 회사에서 리베이트라는 얘기는 가격을 깎아줬다는 얘기잖아요 ABC 중에서 가격을 싸게 해준 데를 선택했을 뿐이야 잘 따지면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쭉 놔둔 거죠 엄청난 불법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해라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걸 적응하는 개도 기간은 상당히 길게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걸 때려 죽인다는 건 정말 야비한 거죠 물론 뭐 근절되는 게 좋죠 좋은데 이거를 수사를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대, 30대 전공의들이 나간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때려잡기 시작하면 점점 점점 더 의사가 하기 싫어지잖아요 더 안 들어오죠 이러면 더 안 들어오죠 해외로 나갈 준비하고 전업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핵심은 의사가 부족해서 시작된 건데 의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 기현상 다 쫓아내버리는 이 아이러니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베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때려잡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묵인해온 당국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묵인을 쭉 해오다가 그리고 캐비닛 안에 넣어왔다가 이게 딱 터지니까 하필 이럴 때 이제 이걸 또 써먹는 거지 되게 비겁하다 이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 국민적 관심사는 단연 대장동 의혹이었죠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신앙님과 김만배가 대화 나눈 것을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는 간단해요 대장동 일당의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검사 윤석열이 수사를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야 그런데 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신앙님 김만배 구속됐어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엔 구속기간 또 연장시켰어 더 잡아두고 재판받게 하려고 또 연장됐다고 그런데 끔찍한 일은 여기서 끝이 는 게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수사를 받던 전직 한국일보 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수사가 계속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제가 생겨나야 될지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님 구속의 핵심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공갈이에요 공갈 그런데 이 공갈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게 대장동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갈이요? 공갈이 이건 뭐냐 신앙님이 정기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공갈로 책을 팔아먹었다는 혐의예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별건으로 공갈 혐의를 넣어서 구속을 시켰다는 거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신앙님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거기에 나오는 대화를 갖고 공갈 혐의를 집어넣어서 구속을 시킨 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별건으로 보이거든요 별건으로 이제 공갈은 피해자가 원래 고속어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녹취까다가 약간 이상하네 해가지고 그냥 덮어씌운 거고 공갈이 명확하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사실은 네 맞아요 두 사람이 대화한 내용이 녹취록이 있고 그 녹취를 근거로 기사를 썼고 그 중에 한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타줬다는 거야 올라갔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빈밀해야지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걸로는 구속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갈로 가지고 구속을 시켜놓고 그걸로 계속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뭔가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라고 보여져요 검찰에서 억울한 어떤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례들을 보면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거나 반성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별건에 의해서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럼 자기가 인간적인 모멸감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로 이게 비하가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생계 문제 이거 지적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저 한국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김만배한테 1억 원을 빌려가지고 주택자금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죠 한국일보 살도 그렇고 그랬으면 그런 상태에서 1원 정도 걸려서 퇴사가 됐어요 직장을 짤리고 맞습니다 그걸 소송을 걸었어 민사로 졌어 이미 거기서 일단 변호사 비용이 나갔을 거고 형사는 지금 검찰이 1년 4개월째 계속 조사만 해 기소도 안 했어요 거기 대해서 그럼 그 형사 변호사 비용은 또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웬만한 중산층 가정은 못 버팁니다 아니 근데 변이제는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저도 뭐 수십 가지고요 요즘에 류탐사 강진국이라도 전체 10건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자 후원기룹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이제 이번에 기소됐다 그러면 변호사는 얼마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계속해서 별건으로 4개 3개 5개 가면 여기서 끝나요 그냥 재정파탄 나거든요 재정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되잖아요 변호사비가 그냥 구속되면요 그냥 이게 2배 3배 4배 올라갑니다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이 이제 형사사건 특히 검찰 단계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구속이 왔다 갔다 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완전 폐가 망신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잘못된 기소나 구속을 나중에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을 때 검찰이 책임을 지거나 보상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과정은 다 파탄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압수수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백신 검사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뤘죠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서 장시호와 뒷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영철 검사 김영철은 변희재 대표 전문입니다 김스타 김스타 그리고 박상용, 어미해준 이 네 사람을 탄핵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죠 발의를 오늘 하면서 발의를 한 상태에서 법사위로 이 사건을 회부해서 탄핵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최상병특검법 직전에 청문을 했잖아요 했었죠 비슷하게 예를 들면 김영철이라고 하면 김영철에 대한 탄핵 공소장을 쓰기 위해서 김영철도 불러서 신문하고 그리고 핵심인 장시호도 불러서 신문하고 또 이걸 파헤친 강진국이자나 변희재라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수사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검사 전격 없다 처벌하라고 그걸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갑니다 불러주면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왔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공소장에다가 해당 검사의 범죄 혐의 또는 탄핵소추의 요건 공소장의 형식을 갖춰가지고 쓸 요건이 이제 성립이 되느냐 범죄 요건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앞에 그 안검사 있지 않습니까 안동환 그거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 기각은 신중하지 않아서 기각된 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사실은 너무나 기가 막힌 그게 왜 기각이 되냐 대부분에서 보복기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건 같은 경우에 그것도 기각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법사위에서 그래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자 그래서 법사위로 해부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하고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김영철 검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가 급부상할 수 있는데 급부상할까요? 그게요 김영철 검사사건은 박근혜 탄핵 때 특검제 4팀에서 불러진 사건입니다 특검제 4팀에서 장쇼를 위진교사시키고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데 지금 이 뉴탐사가 이걸 녹취를 공개했을 때 가장 크게 부각된 거는 이재용 프로퍼필 사건이에요 그 얘기 왜 계속해 아니 오늘 근데 이 특검 발의에는 이 탄핵 발의에는 이재용 프로퍼필 사건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녹취에서 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재용 프로퍼필 사건을 검찰이 특검이죠 특검의 김영철 그리고 직속 상관은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윤석열이에요 여기서 강시호에게 이재용의 약점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검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재용에게 불리한 증언에 이렇게 해서 시켰다 그러면 장난 아닌 사건이 장난 아닌 사건이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일단 김영철 나와야 되고 장쇼용 무조건 둘은 나와야 되는데 이재용이 나와야 돼 이재용이 일단 이재용이 나와야 돼 근데 오늘 그 발의 내용은 이게 중심이 돼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하고 박근혜에 대한 위증하고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쳤던 보수 입맛에 딱 맞는 사건들이 딱 연결돼 있어요 아 보수 입맛에 딱 맞는 이재용도 마찬가지지만 이재용은 그래도 탄핵에 완전히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게 태블릿 조작하고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관련 위증은 탄핵 사건을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녹취를 또 하필이면 지금 전광훈 목사 쪽에 갖고 있잖아요 몰라요 장시호 녹취 원본을 지금 전광훈 목사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시호의 친구랑 통한 그 친구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심전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는 심경을 안 쓰는데 김영철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 관심도가 높아요? 태블릿 조작과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이거의 위증이라고 하면 보수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니까 이걸 지금 네이달 돌리고 있는데 제가 불안해한 거는 민주당에서 태블릿 조작 진실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경제공동체가 아닌데 바로 장시호가 한동훈의 지시로 위증 조사했다 이렇게 터져버리면 굉장히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가려는 거 아닌가 그거를 빼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 현재는 정광훈 목사 쪽이 증인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붙을 거거든요 저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불편하게 쉬어도 그걸 뺐다가는 덮여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터져요 보수에서 지금 안 그래도 한동훈하고 지금 전면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증 조사나 증거 조작을 잡으려면 여기까지 달아줘야 된다 제가 실제로 법사위 간사에게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 게 위증 교사를 잡으려면요 위증을 한 게 일단은 가급적 확정된 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그렇죠 이재용 부분이든 뭐든 장시호가 나서 위증이 아니다고 버텨버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럼 교세로까지 가기 어렵지 위증이 아닌지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거짓말이라는 판결을 내려봤기 때문에 일단 법정으로 위증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뤄줘야지 쉬울 거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윤석열 정부의 검사를 민주당 주도화에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광훈이 협조를 할까요? 나머지 3명은 관심 없고 김영철 김영철은 실제로 정광훈 목사의 워딩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세게 지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협조를 하겠다는 수준의 워딩이 있었어요 아 정광훈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질렀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같이 지르겠다 이런 워딩들이 있는 거 볼 때는 김영철 문제는 범보수장에 협조를 할 거다 아 그래요? 김영철 거는 아주 폭발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여튼 민주당은 태블릿만 나오면 지금까지 도망갔다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범장애 보수 협조를 해주니까 크게 판을 보고 그러면 윤석열 공격도 얼마나 쉬워집니까 지금 빗장 수비하고 있는데 보수들이 이번 건에서 태블릿 플러스 박근혜 경제공동체까지 또 다 다뤄라 그러니까 장시호의 증언이 박근혜 집에 현찰이 10억이 있으니까 이거 네 마음대로 갖다 써 최순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집에 있는 돈 10억이 최순실이 쓸 수 있다면 공정동체 아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증언을 장시호가 했다는 겁니다 장시호가 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둘 다 펄펄 뛰었죠 거짓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찰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같이 다뤄서 나는 가급적 박근혜까지 끌어들여라 그러면 쉬워지지 않겠냐 이런 문제들 그러면 김영철이라고 하는 검사를 탄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관검색어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엄청 판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엄청 커지죠 커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다른 건 보수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막아주려고 그러죠 그렇겠지 그런데 이 건은 아니에요 이 건은 보수 잡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도 알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특검의 팀장이었다는 거 아는데 지금까지 워딩은 복잡하잖아 제가 보수 진영하고 솔직히 다시 소통을 시작했는데 한동훈이 팀장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아 윤석열은 아니고 정확하게 윤석열이 제4팀장인데 한동훈이 팀장이었고 윤석열은 그냥 밖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모든 범죄를 한동훈이 다했다 윤석열은 몰랐다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세요 팩트는 윤석열이 팀장이었어요 팀장이었죠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상관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진보하는 거죠 어차피 진실은 다 밝혀진 마련이니까 보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윤석열은 술 마시는 분하고 수사 못했다 한동훈이 다했다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편드는 거예요?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대로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김영철 건 더 커져요 더 커질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철은 홀로 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김영철 위에는 바로 한동훈이 있고 한동훈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가 장시호하고 어쨌든 한동훈이 현대고등학교 8년 선후배였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하고 사귀고 안 사귀고 이 문제는 다 1년 뒤에 얘기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장시호가 구속되자마자 한 달 만에 조작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누가 시켰겠냐 김영철하고 사귀기 전인데 그럼 한동훈 아니냐 훨씬 더 유력 인물이에요 한동훈이 네 알겠습니다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첫 단계로 문제 있어 보이는 검사들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192석 가운데 3석을 확보하고 있는 개혁신당입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내놓고 있는 입장은 이거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 이거는 함께할 수 없다 갑자기 취심이 뭡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지금 4명 중에 대표로 김영철 같은 거 관계없죠 근데 4명 중에 그 일 말고 다른 일 때문에도 연관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검사 탄핵으로 들어간 게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 전에 했던 수사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지 무슨 이 사람들이 검사가 하다 보면 수사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도 하고 아니면 성남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사했을 때 있었던 수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검사들이 다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일을 갖고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관련 없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김영철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히려 박근혜 쪽 관계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미주는 한명숙 사건으로 지금 맞습니다 강백씨는 신앙님 사건인데 뭐 억지로 엮으면 모르겠지만 신앙님까지 관계없는 게 4명 중에 3명 관계없고 마지막 한 명이 이제 이화영 사건에서 연오파티라는 건데 그건 해야죠 이재명과 관계없이 검찰이 안 해가지고 슬퍼먹이면서 위증교사했다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억지 비판인데 개혁신당 친구들은 범보수로 보면 박근혜 탄핵을 가장 악질적으로 찬성했던 세력들이에요 이준석부터 해가지고 천안안까지 다 저는 그 친구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건 김영철 사건이라고 본 게 지금 김영철 사건으로 박근혜 탄핵 문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촛불은 촛불 쪽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촛불들은 어차피 박근혜 반대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탄핵 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조작하라 그랬냐 그러면 조작한 거 잡으면 되는데 범보수에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너희들은 이 조작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랄하게 해가지고 정권 날려먹었냐 해서 가장 위험한 친구들이 그 친구가 돼버려요 이게 터지면 김영철 탄핵을 막으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해야 될 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 거하고 사법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덮어 누명을 씌운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탄핵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패배를 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문제죠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거 상실한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패배를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의 문제거든요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그 1단의 검찰 무리들이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조작을 했다는 물론 그런 어떤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조작 여부를 포함해서 이 검찰이 심각한 어떤 과도한 수사 잔인한 수사를 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그 검찰 세력들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야권 세력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야를 떠나서요 똑같은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농락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 수사를 왜 잘못했냐 동기가 있는 거예요 정적 제거야 그러면 과거의 정적은 그때는 한명숙이었고 지금은 이재명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이 수사를 어떻게 악용했느냐가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때는 저쪽 편이 되는 거고 한명숙 이때는 박근혜 이때는 이재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 편일 때는 박수치고 저쪽 편일 때는 막 뭐라고 하지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세력들이 우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사실은 자기들 편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권력까지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개혁신당은 왜 이러냐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 물론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저렇게 가다가 대선 앞두고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차기 당대표를 유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에요 한몸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보수의 어떤 뿌리가 없고요 또 정치적 내용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결국에는 끝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종국적으로는 아마 저는 올해도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같이 몰락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수의 대안이 필요할 텐데 그때 누구를 그러면 미래의 대안으로 세울 것이냐 보수 쪽에서 개혁신당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벌써 본인들 본색을 드러냅니까 총선 때 그렇게 개혁하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고 앞장서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얼어서 세석인을 얻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본인들의 자리를 가는 거 오케이 그럼 그 선까지는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검사 탄핵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 저는 굉장히 뒤통수 치고 있다 브레이크의 이유가 이건 참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해석을 변희재 대표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바 있거든요 동의하시겠군요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은 솔직히 다 사기쳤다고 봅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모든 건 다 사기친 세력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중앙일보 쪽에 이준석을 밀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밀고 있고 저는 다 한녀름밤의 꿈이다 한동훈이 몰락하게 되면 결국 보수 내에서는 박근혜 관련 조작 수사를 몰락할 텐데 그 수사를 지지하고 찬양하면서 박근혜 탄핵 죽이기로 밀어붙였던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승계합니까 다 같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참고로 또 오해할까봐 변희재 대표가 지금 현 시점으로 가장 비파를 많이 하는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행여나 또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만약에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거 되면 다시 박근혜가 살아나서 그 고민을 하지 마라 박근혜는 이미 윤석열과 야불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조작된 수사를 덮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 개혁신당한테 하고 싶은 조언이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과거에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당의 과오 이런 전철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옳은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이준석은 자력으로 큰 사람이다 한도군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건 맞지 않나요? 아니 자력으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홍준표 시장이 왜 그럼 이준석을 자꾸 이렇게 띄울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을 뛰쳐나갔고 다른 당을 만들어가지고 개혁신당이나 당을 만든 세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까지 하려고 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왜 이준석을 감싸 안는 거죠 대체? 무슨 의도로? 대전 때는 당대표를 앉혀서 대권 주자와 당대표 그러니까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도군은 외치면서 이준석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도 그거는 간만에 폐부를 찔렀네요 그렇죠 늘 폐부를 찌릅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을 해면 이 정도 발언은 편집 알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언론학자님 나와 계시니까 이 얘기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MBC 사장 바꾸기 절차가 방통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죠 그런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재빠르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도망가버렸습니다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빛의 속도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두 명이서 이걸 다 결정하고 자기 또 탄핵될 것 같으니까 한 명만 남기는 거 또 도망가는 거야 그럼 이제는 또 누군가 한 명을 또 넣겠죠 넣겠지 그래서 계속 MBC 사장 바꾸기 절차는 또 계속 시도를 하겠지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이 정부는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 방통위의 의원을 5명으로 하고 차관급이 4명이거든요 장관급 1명에 그런데 차관급 4명 중에 2명을 왜 야당이 추천하도록 만들어놨겠습니까? 합의하라고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통은 장관 1명 차관 1명 내지 2명에서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통위만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의 의견도 들어서 합의해서 처리하라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켜놓고 임명을 안 했잖아 안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이동관 방통위원 전 방통위원장 탄핵하려고 하니까 사임시켜버려요 도망갔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그래요 또 도망가잖아 아니 김홍일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사퇴를 합니까? 그 말은 결국 탄핵을 못 시키게 해서 새로운 방통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업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임명 못해요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되니까 방통위 업무가 스톱되게 돼요 그럼 이 절차를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꼼수를 쓰냐면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임명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월 12일이 방문지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때예요 절차를 진행하는데 혼자서는 회의를 못해 의결정적수가 안 되니까 한 명이 더 있어야 돼 그런데 탄핵 들어가면 혼자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한 명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MBC만 먹으면 언론 다 먹는다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진숙 전 MBC 대련 MBC 사장이 지금 부임자로 얘기하는데 부임대가 떠오르고 있어요 들어와서 또다시 한 번이라도 의결하면 지금 이 탄핵 사유가 그거든요 맞습니다 두 명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위헌이다 하는 건데 한 번이라도 결정하면 또 탄핵이에요 그러면 또 탄핵하면 또 도망가고 또 집어넣고 그게 매일 해야 되는 사태 그게 뭐냐고 이 정도면 그냥 파탄이죠 파탄 이건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누구 둘 중 하나 죽어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간다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냐면 이상인 부위원장이잖아요 고난대응을 하잖아요 그걸 탄핵시키겠다 그 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대응을 고난대응이니까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 사람 탄핵시키자 그러면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 오기 전에 어차피 청문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임명을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또 탄핵시켜서 공석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죠 이런 쪽으로는 그 사람도 2인 합의에 참여했으니까 역시 위헌 행위가 있으니까 탄핵시킬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탄핵 사유를 따지고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나 윤석열 주무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원칙이에요 자기 편 아닌 사람은 그냥 자리 안 하는 거야 그럼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권력 갖고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왜 민주당 눈치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체육의 욱하는 밤 지키기 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보세요? 도둑이 제발 자리지 마시고 욱하지 마시고요 저 욱하는 밤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하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욱하는 밤 출연자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욱하는 밤 꼭 지키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면 방통위 자체를 갖다가 진짜 폐지해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가방에서 청문회에서 불려나가서 김홍일 위원장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패폭을 당했는데도 국민들 조롱하듯이 사직소 내고 제가 하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본인의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언론을 탄압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김홍일 이 사람은 공수처에 고발했죠 했어요 처벌해야 돼요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수사는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요? 공수처가 합니다 이동관 씨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방통위라는 거를 딱 두고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MBC마저 사라져서 KBS 이렇게 대봐요 우리 전쟁 나도 자기네들끼리 다 도망가고 우리만 다 죽을 수도 있어 이제는 이런 짓 못하게 방송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민주당도 여당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직권했을 때 맞아요 제가 엄청 비판했는데 네 맞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방통위 설치법은 의결 종족수를 4명으로 하는 거고요 통과시켜서 갈 거고요 문제없고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를 또 할 겁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하는 게 지금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계속 추진하고 또 하나 민주당은 국정조사할 거예요 이 방통위 관련해서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 이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 다시 추진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정황해 나갈 겁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는 신의식의 신나는 밤 런칭 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요? 진짜 이거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이 동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평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종의 정치적 인기 투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우가 전원책이 싸울 때 전원책 편 들었었죠 전원책 같은 경우는 쉽게 바라면 누군가의 장난질에 불과하다 민주주의가 앞으로 진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동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버만 증서됐어도 한 200만은 금방 갔을걸요? 이거 조금 심각하게 언론에서는 다루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면서 사실은 이게 막 올라가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비대면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게 대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로 보면 이제 집회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이게 동의 절차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르다 그래서 방화문 나가서 촛불 든 100만 명이 촛불 드는 거 하고 비슷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무게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죠 윤석열 정권이 잘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살기기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원래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집권하면서부터 사실 계속 올라왔어요 안건은 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폭발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랬어요? 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폭발한 거는 총선에서 어쨌든 나가서 투표해서 보여줬잖아요 뭔가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원래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나 총선으로 이렇게 해서 정권이 운영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더 안 좋아졌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계속 그렇게 갈 거냐 3년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눈앞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폭발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내각지 같은 경우는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는데 대통령제는 임기를 보장하는 대신에 중간선거나 총선에 섰을 때 그걸 정권이 받아줘야 되는 부시 정권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 참패한 다음에 럼스페트를 잘라버린다거나 뭐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담한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표현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고 3년 동안 또 나라가 얼마나 절단될지 또 예측도 안 되고 이게 폭발한 거거든요 저는 바뀐 게 없다 보다는 나는 총선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총선으로 국민들이 경고를 한 번 날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중간평가로 경고를 날려서 사실 국정기조를 전환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최장병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뭘 내놔라라고 했는데 내놓기는 내놓는 건 거짓말 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통화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경로에서 실은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범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짙은 의혹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탄핵에 대한 생각을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뭔가 없으면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올해 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두 개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정도의 징조로 봅니다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문제인데 그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발언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 이유가 더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명 자 이게 알려지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린 점이 개탄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이 입장을 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그걸 묻고 취합을 해가지고 입장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뭘 어떻게 멋대로 왜곡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요 아직도 아직도 답을 못 내요 이런 걸 보면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의 평소 행동거지로 봤을 때요 그런 비슷한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내리고 그 정도밖에 안 한 거죠 이 발언과 일관된 행동들로 보여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을 왜 경질하지 않고 왜 책임을 묻지 않고 왜 그렇게 놔뒀습니까 국민들이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 뒤에 수습을 제대로 했으면 이 발언의 얘기가 나왔어도 아 묻혔을 거야 아 뭐 이상 아 이렇게 겨우 겨우 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한 행동들하고 이 발언이 너무나 일맥상통하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허절이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들도 저희가 매불쇼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들이 이번에 포착이 됐는데 그 가운데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는 사실 운영해석은 지적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날 그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이 우크라이나 출장관 그날 윤 대통령은 이종석 장관뿐 아니라 뭐 수많은 이 국가 안보 관련 인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왜 통화했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등등등등 안보 관련 통화라고 국제 안보가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네 뭐 몇 시 통을 통화했으니까 네 그렇게 답변을 떼는데 네 안보 관련 통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관련 얘기는 대통령 폰으로도 하면 안되고 그건 위험해서 휴가를 중단하고 NSC를 소집하러 왔어야죠 아 당시 휴가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휴가 끝나고 나도 NSC를 열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급할 정도면은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아 앞뒤가 안 맞네 휴가 가서 개인 폰으로 전화해놓고 이제 국가 안보 다급하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은 아 그렇게 수십 통으로 통화를 한 이유가 안보 관련 통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수십 통을 통화할 정도의 안보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휴가는 무조건 그만두고 NSC를 소집했어야 된다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거 안됩니까 저요? 네 기회를 안 줬잖아 나한테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뭐 퍽하면 이거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듣기가 싫은 게 지금 용산 한 해 다 뚫려가지고 드론이고 오물포장이고 날라다니고 다 뚫렸죠 그리고 보면은 독청 미국에서 독청당하고 네 뚫렸죠 이런 안보단 똑바로 관리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화가 도청이 당할 정도인데 개인폰으로 하는 건 거의 100% 이미 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용산에 있을 때도 사실은 용산 그 미군기지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얘기 주시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국만 아니에요 러시아든 일본이든 다 도청을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약이라는 걸 쓰고 보완을 철저히 하는 건데 개인폰으로 휴가 가서 전화해가지고 안보상을 얘기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국민이 안보에 가장 큰 구멍을 내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데 뭐만 물어보면 이건 다 안보라고 하니까 7월 31일 대통령이 경로한 이후에 대통령실 전화 02800-7070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박정훈 대령의 수사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첩 보류 지시까지 내려져요 그래서 이 800-7070 누구의 전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안보라고 지금 이런 얘기 지금 북한이 다 듣고 있다고 그런데 대통령 개인포로 전화합니까? 전화하고 다 듣고 있는데 그거 다 듣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요 사실은 청와대의 직제 같은 거 다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슨 비서관이고 수사이고 이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실은 한 번도 몇 명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도 비밀이라고 그게 왜 비밀이죠? 그걸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왜 발표를 안 하냐면요 작은 청와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전 정부보다 더 많을 거야 인원이 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누구라인이고 그 전에 구설에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발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변희재 대표 말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자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원희룡하고 크게 붙어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으로 유승민 예를 든단 말이에요 유승민이 결국 박근혜 배신에서 탄핵시켰듯이 한동훈 너도 배신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킬 거다 이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쪽은 원희룡 당신이 박근혜 탄핵 때 앞장서서서 주도하지 않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동훈은 박근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조작날 쪽 수사라는 사람이고 원희룡은 앞에 선동한 사람이거든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보수의 괴멸의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쪽 다 죽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런데 이제 원희룡이 한 대 맞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희룡이 또 꺼내들었어요 너 한동훈 네가 박근혜 구형 30년 때린 거 아니냐 너 무대에서 하지 않았냐 다 맞는 말이야 여기서 현재 이 소강 상태가 됐는데 이게 잘못 터지면 지금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러는데 박근혜 수사가 계속 얘기가 나오면 결국 책임자는 윤석열까지 가니까 이걸 지금 선을 넘을까 말까 넘을까 말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체가 지금 한동훈은 치고 싶은데 한동훈 치려고 원펀치를 세게 때렸다가는 뚫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깜깜깜깜깜깜깜깜깜깜 이런 거 있는 거죠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신윤 주자들이 이번 정당대회에서 한동훈을 꺾으려면 한동훈을 귓방방을 날려야 돼 그런데 이걸 뚫고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때려 야 제이네 나는 오늘 한동훈이 YTN에 나와서 온 거를 제가 원래 아무 방송도 안 보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골프치로 오다가 우연히 TV에서 봤는데 한동훈 얘기가 다 맞아 내가 볼 때는 윤석열 걱정하는데 당신들 윤석열을 잘 아냐 내가 제일 잘한다 윤석열 제일 잘하는 거 맞지 제일 잘해서 내가 나이스하게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이 뭘 아냐 윤석열 대해서 같이 이러본 적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윤석열 나경원 그렇긴 하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윤석열과 한동훈과의 갈등서를 부각시키고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요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 우습고 제 상자가도 우스워 사실 볼 때는 그럼 한동훈을 꺾으려면 한동훈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고 보수를 죽였다 이런 거를 까줘야 되는데 까려면 이게 윤석열이 딱 더 큰 데가 있지 어떻게 해야 돼 이 싸움이 잘 성립이 안 되겠네요 선을 넘었고 7월 14일까지 시간 많이 남았고 김영철 특검 탄압 변수가 있어서 결국 저는 결국 선을 넘어서 그냥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싸움에서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대로 죽을 수 없거든요 한동훈과 보수의 갈등은 윤석열의 배신이 아니라 엄밀히만 하면 이질 세력들이 들어온 거야 보수에 한동훈 자체도 그렇지만 뒤에 있는 김경률 진중권 이건 전혀 보수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김세희 탈락됐죠 김소영 탈락됐지 지난번에 실식 탈락됐지 유튜버들은 다 탈락됐습니다 보수가 쫓겨나고 있는데 정광문도 사실 수청 단가로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한동훈 진중권 김경률 들어왔다는데 보수는 다 쫓겨난다 이 전쟁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동훈이 이질적 존재라는 거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럼 윤석열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이 판사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됐을 때 정권이 빨리 사라집니까 너는 그것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은 줘 그럼 그 사람 응원하게 근데 저는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보고 무너지는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한동훈이 됐을 때는 아마 보수가 거의 민중 봉기 일어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한동훈이 되는 순간에 그럼 더 빠르게 무너지게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윤상현 같은 사람 된다? 저는 윤상현이나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석열을 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되는 게 사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관계로 볼 때는 나머지 사람들은 윤석열과 관계가 없잖아요 왜 지켜줍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그럼 현재 정반대로 보시는군요 한동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키는 사람 나밖에 없지 얘네들이 뭘 지킬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것은 뭐 아주 의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다 엮여있기 때문에 같은 세력이고 제 표현대로는 범죄공동체고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종표나 볼 때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원희룡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면 원희룡은 어느 시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친다 당연하죠 근데 칠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원희룡은 지난 진짜 며칠 전이거든 지난 총선만 해도 한동훈이 정말 최고라고 둘이 아 맞다 맞다 어깨동마하고 어깨동마하고 막 끌려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랬네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권력을 따라가는 것 같아 네 그럼 확실히 원희룡 대표를 그러면은 해야겠네요 응원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진짜 누가 되든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방식이 달라진다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치느냐 다 쫓겨나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느냐 이 차이가 있다 뿐이죠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튼 원희룡 후보를 왜 그렇게까지 믿어요 그러면 저는 감정싸워나 생각하는데 아직 총격은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선을 넘었지 네 박근혜를 탄압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 자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윤석열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7월 10일 20일 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터지는데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휴 한동훈 밖에 없겠다 이래서 판단할 겁니다 아 이 싸움을 지켜보네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전을 하고 있어 근데 내 편이 원희룡이야 원희룡이 지금 때리는 게 자칫하면 이러볼 것 같아 야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원희룡은 철회한다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이 사실 엄청난 고민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4팀장이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치고 윤석열인데 한동훈이 팀장이었고 윤석열은 술만 마셨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엉망입니다 이 족보가 엉망 징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수는 족보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다음 대선에 윤석열이 쓰러지면 이재명이 되니만 이건 고민할 사치고 사치야 족보부터 정리해야 되죠 그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 같은데 이분도 언젠가는 달라져요 3년이 너무 길어요 한동훈 치고 만약에 보수가 당권 잡았다 칩시다 윤석열 이대로 3년을 간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윤석열과 보수를 통화가 돼서 윤석열의 모든 실정은 국힘당과 보수가 다 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이거 다 보수도 알아요 윤석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순서대로 치는 거예요 순서대로 결국 한동훈 제거하면 윤석열을 제거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길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지방선거가 되겠군요 이건 너무 길게 보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영철 탄핵 청문회 때 폭발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봐요? 그때 어떤 프레임 이게 만약 지금 스케줄이 딱 마려 들어가는데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잖아요 청문회 특검이 아마 다음 주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김영철이가 2주차 3주차 나오면 딱 마려 떨어져가지고 그때 그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김영철 검사가 진짜 국회에 나오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는 진짜 얼마나 뜨끔할까? 제일 무서운 게 장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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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장시오 나왔을 때 어떤 말 채워 나올지 아무리 예상 못하거든요 단돌이 쳐놓을 수 있잖아요 단돌이를 치고 있는데 원래는 단돌을 치려면 장시오는 한국에 들어왔으면 안 되는데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왔잖아요 어찌 됐든 들어왔다는 거 자체는 한동훈 후보가 원치 않는 현상이라고 원래는 태국에서 짱박혀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 LA 왔다가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출국했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고 이미 와서 조사를 두게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재판하고 국회 청문회 같은 명분 죄송한데 장시오 씨는 민간인인데 다시 또 출국하고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발 보도로 나갔는데 출국 안 한 것 같아요 아 보도가 있었어요? 네 보도가 나갔다 그러는데 아 보도가 있었어요? 여러정도 출국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국하긴 바라니까 출국했다고 써버린 것 같아 이게 알려고 말이 안 되지 기사를 왜냐하면 장시오는 지금 수사권은 두 개를 수사받아야 하나 위진교사하고 태블릿지원하고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끝났어요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줄줄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알겠어요 아무튼간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좀 지리하게 이렇게 좀 이어지는 느낌이었다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 뭔가 고 진짜 이번엔 진짜 뭔가 급변사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요 저는 그 종편에서 한동훈 윤석열 선을 넘었다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으로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 변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편에서 지금 거의 평론가를 나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서로 강을 건넜다 결별했다 그런 말에서 다 사기꾼으로 아니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죠 그걸 과다 극대해가지고 둘이 마치 전쟁이 벌일 것처럼 조중동이 그렇게 씁니다 조중동은 왜냐하면 한동훈을 차별화시키려는 거예요 민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크니까 마치 한동훈 윤석열과 싸우는 것처럼 대형 사기를 치는데 그거 앞잡이하는 사람들이 종편 패널이 조중동 말고는 사실 그렇게 쓰면서 별로 없어 아니 저도 이거는 좀 동의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가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아픈 구석을 알고 있겠죠 서로 망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는 종편에 가보면 보수 패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요 100% 그리고 전부 다 한동훈을 지원해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지원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한동훈은 새로울 수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낙을 만들어서 차별화 시키는 거지 저게 마치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인사들을 쓸어버린 다음에 조국을 잡을 때 보수에서 윤석열을 영웅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위대한 윤석열은 조국을 감옥 보내고 문재인을 감옥 보낼 거라고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어요 그것도 조중동이야 그것도 조중동입니다 그때 저 하나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문재인이 다 성공시켜줬는데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문재인 수 안 하잖아요 아이고 죄가 없으니까 그거랑 또 맥락이 똑같다 한동훈 윤석열 전쟁론은 똑같이 조중동 연출한 거라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그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와 이거 진짜 완전 국민이 우롱당하는 거네 조선일보가 그게 문제죠 한동훈 기익은 사실 중동보다는 조선이 하는 건데 그런 짓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론이 무슨 뭐 참 뭐 기획단입니까 정치인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정신 차려하죠 언론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절대 결별할 수 없고 따로가 아니야 따로도 같이 한몸이다 범죄공동체 범죄공동체 아니 근데 그 프레임에 딸려 들어가기가 되게 쉬워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검사 출신에서 똑같지 회원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이만 좀 어린 거 빼고는 예 아 뭐나 아주 예리한 분석들이 의외로 많이 요새 공부 좀 하시네 아니 이제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아 시대가 온 거죠 아니 근데 이해를 작년 8월부터 시대가 온 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신다 자기 결혼하기 전에 끝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해 8월을 말씀하신 거죠 2021 시기는 정하지 마요 시기를 얘기 안해 시기 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뭡니까 언제 나갔어요 나 진짜 몰랐네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지금 네 이현주 의원은 어디 간 겁니까 대체 아 진짜 어디 갔어 몰라요 와 국회 가셨겠죠 국회 국회 의원이신지 국회가 지금 아주 정신없이 빠르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가신 걸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